계시다가 노예 안수 받으려고 노예 참석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예식이 다 끝나고 그날 그 노예는 안수 받는 목사님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그 모든 목사 안수식에 마지막 축도를 시키거든요 목사님이 처음 축도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무슨 말을 하던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지? 뭐지? 하다가 시방은 이 앞에 서면 다 떨립니다 앞에 서는 게 헌신이고 앞에 서는 게 감사한 것이죠 잘 아시리라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다섯 살 세 살 어린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신발 공장에 아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 공장 근처에는 철길이 이렇게 있어서 위험도 하지만 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를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출근해서 공장 안에 있는 작은 방에다가 이 아이들을 놓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니까 애들이 밖으로 문을 열고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가서 철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애들이 없어졌다는 얘기 누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막 막 얼른 밖으로 정신없이 뛰어나가서 보니까 철길에서 애들 놀고 있는데 쫙 멀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번개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바깥으로 밀쳐내고 본인은 피하지 못해서 기차에 치어서 숨을 거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엄마의 장례를 다 치러준 후에 이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형제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엄마의 문 앞에 가서 세워진 묘비에다가 묘비에 글을 새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립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형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또 울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세월이 지나도 엄마를 잊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모이기도 하겠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자기들을 먹여주었던 그 생활비도 아니고요 또 자기 엄마는 굶으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었던 그 먹을 것 때문도 아니었고 기차에 치여서 죽을 자기들을 대신해서 엄마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차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무조건적인 희생 때문에 특히 이 두 아들은 엄마를 더 잊지 못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우리 위에서 집죠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십자가 대속 그리고 희생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보다 더 이것이 깊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시는지 요즘은 홍수같이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덕분에 오히려 이 정말 많은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말씀은 흘러 넘치는데 예전보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 시간에 수백만 원씩 받고 돈을 받고 강의하는 그 강사들의 강의처럼 기승전결이 탄탄하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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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런 결론이 나는구나 이 설교가 아 그런 글이나 아니면 생활에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있으면은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설교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다 그런 목사님들은 아니겠지만 더러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할 때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내용 실생활에 써먹고 그냥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얻으니까 좋은 설교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 그 외에는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옆에 같이 서서 볼일을 보던 분이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볼일을 보는데 제가 이제 괴신교 목사인지 모르니까 둘이서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괴신교 목사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괴신교 목사들은 설교를 40분이나 한 시간씩이나 할 수 있냐고 우리는 깨끗해봐야 15분 밖에 안되는데 참 대단하다 하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길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예화 때문이에요 예화를 들고 그래서 설교가 예화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예화가 많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어쨌든 카톨릭이나 우리 괴신교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듣는 것이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 수준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믿음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좀 수준을 높여서 길을 높여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그 속에 녹아있는 진짜 들려지는 말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정말 낙심해서 눌러앉은 사람들도 상처받아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일어서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상처가 아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짐을 하나님 옆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율법의 속박 아래 사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지만 누가 이 몸에서 이 누가 이 공구한 이 왜 공구하냐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실제로 행이나 나타나는 것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죄만 행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 나타나는 행동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 내게 선은 없지만 선을 행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하려면은 악이 그 선의 마음들을 가로막아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정말 이 영적인 처절한 싸움에 이 자기가 처해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성깁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글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문제가 내가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안에 녹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안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할 수 있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높은 데도 처할 수도 있고 낮은 데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우리가 늘 그렇게 절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어로 사는 사람들이죠 굳이 말하면 계속 우리는 성령의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죄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영혼의 도우심으로 우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 전통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드리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돼 있다고 말하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안 드리고 지가 쓰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르반에 대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개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이렇게 경착하시죠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경애함을 사람의 개명으로만 배웠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언젠가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꼴이죠 잘 모르는 사람의 개명으로만 알고 율법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오면 다들 봉사도 하시고 주일 예배도 잘 들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이 다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빵금빵긋 웃으시는지 집에 가면 또 다른 얼굴인데 교회 오면 빵금빵긋 웃고 집에 가면 또 다른 얼굴이고 무슨 헐크가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 믿음이 있어 믿음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진짜 실상은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몸만 오고 있고 봉사는 내 욕심이 하고 있고 주일은 안 지키자니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오는 신앙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충신해야 한다 하는 그들 율법주의자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복음이 기쁨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그 복음을 접했을 때 복음을 접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감동을 빼버리면 빼버리면 복음이죠 그 복음이 똑같은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감동을 다 빼버리면 누구나 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같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듣는 말씀은 들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상황들과 이렇게 접목되면서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밭에 믿음이 생기고 그 상황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들이 접목되고 하나씩 바꿔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그런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등록하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 믿음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럼 또 가서 또 아기처럼 달래줘야 되고 그러기를 10년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을 되짚어보니까 주의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건데 설교 시간에 듣는 것 뿐이고 예배 끝나고 돌아 나가면 뿌리가 없어요 기본이 없는 거예요 베이스가 없어서 그저 교인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하고 희낭낭거리면서 그냥 교제하는 데만 재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뿌리가 없으니 그리스도를 모르니 말씀을 모르니 그의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꾼들의 생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감동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그것이 거의 반을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 42장에는요 내가 부터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채우심으로 해서 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 맛을 알고 또 알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야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믿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되어 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열심히 탐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게 되었습니까 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이 정말 무상이구나 하고 느낄 때 그냥 정신과 약을 먹고 근근히 버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답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래도 그 연수의 연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냥 수고하고 슬플뿐이다 신속히 가니까 그 연수가 날아가니까 네가 그렇게 인생 무상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건강하는 몸에 병이 생겨서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낙심하듯이 그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01년 7월 말 8월 초쯤 되는데요 청년들하고 함께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 근방으로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신 삼사관학교 좀 못 가서 고경이라고 하는 동대가 있는데 대구도 덥지만 대구 근방은 정말 덥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눈밭이니까 그냥 내지치거든요 시골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수리도 하고 그리고 교회 주변 어르신들을 전도를 해서 경로잔치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아침 8시 온도가 한 28도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늘 무지덥겠다 생각하고 아침밥을 먹고 9시부터 마을 전도를 나갔습니다 더운 것도 있고 또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을 몇 팀으로 한 4, 5명씩 나누고 그렇게 한 열 몇 개 팀을 나누고 마을 전도를 나가면서 제가 속한 저도 한 팀을 끌고 마을 주민을 나갔는데 첫 집을 대문을 딱 두들겼어요 철문이니까 퉁퉁퉁 하는데 아무리 두르기도 속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외쳤습니다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주변 마을들을 우리가 맡은 곳 영역을 한지 한지 돌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두 집 나왔을 거예요 여기 옆에 교회에서 경로잔치 하니까 오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예수 그냥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나오지 않는 집을 만날 때마다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1차 아침 전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2차 전도를 또 나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1시 반부터 나가야 되겠어서 준비를 하는데 밥을 먹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전두산이 이미 온도가 40도를 넘었어요 이렇게 딱 재보니까 막 땅에서 올라오는데 계란을 딱 던지면 그냥 바로 익을 것 같아요 한 40도를 넘으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한 5, 60분 되는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만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런 비를 주십시오라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소금을 들고 오전 팀대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이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하늘이었어요 정말 그 청명한 하늘 맑은 하늘이었고 햇살은 막 더 이상 뜨거울 게 없는 정도로 내리 비춰있었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한숨도 나오고 멀리 가는 팀도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봉고를 준비해놓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쫙 멀리서요 뭔가 이렇게 손 주먹만한 까만 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싹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오바데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오는데 뭐지 보는데 우리 위쯤에 오더니 한 비를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10분 정도 한 쭉 내리고 우리는 비가 오니까 얼른 숙소 들어가 있고 비가 다 와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탁 젖어있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누가 전사님 땅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땅을 보니까 땅에서 여림 김이 몰악 몰아 올라오는 거예요 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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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저도 그렇고 거기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속된 말로 다 이렇게 훽 미쳐버렸어요 왜 미쳤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막 비가 오래 와서 줄줄줄 흐르는 것도 아니고 짧게 와서 지나간 것도 아니고 정말 딱 보니까 지혈이 막 올라오는데 그 순간 저희가 완전히 훽 이렇게 뭔가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학생 사람들이 훽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를 처음 집부터 다시 한다 그랬어요 처음 집부터 오전에 못 만났다 그래서 다 처음부터 해서 집집마다 가서 두들기는데 오전에는 이렇게 두들겼거든요 나올까봐 근데 이제 오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두들기 이렇게 꽝 안 나오면 담터 넘어가는 거예요 담터 넘어가서 안에서 문 열고 막 더 들어가서 막 두들겨요 없는 집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다 한두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왜 안 냈냐고 막 소리쳤어요 왜 안 냈냐고 밖에서 대문을 두들기면 나오셔야죠 오히려 우리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 귀찮다 귀찮아 더워서 귀찮다 아 그러다 막 하면서 우리 옆에 교회에서 경도잔치 하니까 나오시고 교회 좀 나가시라고 막 오히려 우리가 주인 된 사람처럼 막 혼내고 막 전도하고 그러기를 온 동네뿐만 아니라 그 교회 산 너머에 있는 마을까지 다 헤집고 다녀서 127명 어르신하고 그 다음 날 저녁에 경도잔치하고 했습니다 그 교회 7년인가 8년인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이 동네 이렇게 많은 노인네들이 있는지 몰랐대요 깨끗해야 70명 중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거기 있던 왜 청년들이 왜 다 순간 변했을까요 기적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 현장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끄셔서 우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이미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거르고 그 무더운 여름날에 산 넘어서 차를 타고 뒤에 봉고 문 열고 걸터 앉아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일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신 말씀이 그 작은 현장이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그 작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경배함을 통해서 경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이 처져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사에서 11장에는 정말 이상세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늑대가 양과 막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하고 막 같이 뒹굴고 새끼 사자가 송아지하고 같이 막 뛰놀고 어린이가 그것들을 몰고 막 돌아다니고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젖먹이가 독사굴에 살모사굴에 손을 놓고 막 잡는 수도 괜찮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상세계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모습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거 넓게 볼 필요가 있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대안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고독동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주변지역에 충만하면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이상적인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세 글자 이름에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절절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하고 이 감격과 감사를 말해주고 싶은 것 더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은 바램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들보다 먼저 그것을 나누었던 시편 기자의 한 글을 소개하고 제가 찬송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편 8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10편 기자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10편 8편 속에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제가 그 이름만 들어도 제가 그 이름 앞에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10편 말씀을 읽으니까 노래를 할라니까 자신이 없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 팔남 모든 회원분들도 이왕 헌신하시고 정말 여호와 그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되는 그 일에 헌신하시고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생업도 다 지켜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주어진 사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남, 팔남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대안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의 믿음이 하나의 여호와를 아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님께 찬양이 피부 고 pul